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러면 다시 찍어야겠다 입시도 없는 걸로 가요? 죄송해요, 이거 꽃 저희가 좀 안 예쁘게 해가지고 그럼 아예 여기 오는 거 다 빼?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, 괜찮아요? 저희는 바로 시간 돌려가지고 맞아, 맞아 아니면 형 빨리 가 빨리 가세요 내가 가고 싶어도 확실히 격리를 해줘야지 가니까 괜찮아요, 이건 빨리 끝나 더 가고 싶어 저분 가자 인사만, 인사만, 인사만 하면 되니까 인사도 돼요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, 빨리 가야겠다 잘 가요 네, 안녕히 계세요 돌아올게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잘하셨어요? 리얼하게 하긴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맞죠? 얘기하면 안 돼?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?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... 지켜줘야 돼 동료니까 동료니까 네 아, 이렇게 어, 저... 왜 서웠어요? 왜 서웠어요? 왜 서웠어요? 왜 서웠어요? 왜 서웠어요? 왜 서웠어요? 아니, 뭐야 완전 속았어요 진짜? 완전 속았어요 아, 진짜 아니, 너무 밑줄 끝없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네 잘 지냈어요? 네, 잘 지냈죠 나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 어떻게 될지 몰라 아, 근데 실제로 저 진짜 가야 된다고 실제로 우리 차원에서 기다리다가 네 만나기로 했어요 처음 뵙어요 이상한 거 없었어요? 네 이상했죠 뭐 뭐? 근데 약간 의심하지 않았어요? 근데? 여성분이 계시니까 이건 진짜 같은 거예요 이게 혼자 계셨으면 안 그랬을 텐데 오늘 오라고 해가지고 쪽대본 맞았어요 아, 진짜? 거기 뭐 껴안는 것도 있는데 아, 진짜? 와, 지한 씨가 완강하게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저도 또 입장 입고를 해서 오늘 안에서 좀 친해지긴 했어요 소름이 코미디 빅빅을 보면서 아, 진짜 아, 진짜 웃긴다 원하는 대로? 네,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화이팅! 또 불러주세요 뭐 좋은 컨텐츠 있으면 와, 대박 대박 진짜 대박이에요 네, 감사합니다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와, 컷 이게 우리가 꽃을 만들러 온 게 아니네 맞아요 당하러 온 거예요, 당하러 이렇게 다 몰래카메라 얘기도 했거든 우리가 미팅 때 다 넣었어, 진짜 우리 뭐 얘기했지? 조심히 얘기했대 야, 너 뭐 총으로 사람 쏜다며 뭐 안 돼 큰일 나 와, 대박이다 와, 대박이었다 와, 진짜 대박이다 와, 진짜 완전 이건 좀 대박이다 나 바보 같아, 진짜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, 이거는 진짜로 소금만 해 소금만 해 나는 진짜 난 생각보다 여기가 연예인들이 많이 오는구나 그런 게 있어, 처음에 진짜 그리고 그리고 약간 하늘이 도와준 줄 알았어 난 세호 형이 이렇게 우연히 걸려도 이거 방송 잘 나오겠다 진짜 그치 연차가 오래된 느낌이야 난 바로 이거 분량 뽑았다 했는데 그냥 상황이 또 안 되는 거다 보니까 당황을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더 당황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이벤트가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치 어떤 이유가 있지 특별한 뭔가 되게 좋은 이유 졸업식 사실 막 누구 생일 결혼기념일 고백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우리가 받는 그게 엄청나 그랬겠다 뭔가 좀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것 같기도 하더라 힐링 힐링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재미있게 직업 체험을 했는지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 보신 후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호랑이 만나보실까요? 호랑이 estratég Vitale 넉넉 재미있는 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